멀츠의 소울 까기 6배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닝 서브입니다. 자, 시계 표시가 없다면 위대한이 나온 것입니다. 시계 표시가 없어야 된건데요. 버닝 3 서브. 우루스를 까부여요. 발레온을 까부여요. 파플라토스. 킹크비. 매그너스. 힐러. 반반. 아가이로. 블러드킨. 시그너스. 시연하게 0개 미쳤다. 아, 0개 뭔데? 경매전 가격 좀. 아니, 0개는 좀. 아니, 5% 확률이 왜 안 나올 만하나? 아, 사람도 잘 나온구만. 왜 나만 열심히 보수놀이 잘했는데. 왜 나만 이런 시련을. 안 되겠다. 다음 캐릭터 큰거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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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죠. 6배럭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거 아니겠어. 우리 머노미인부터 한번 가보자. 머노미인부터 한번 들어가자. 자, 뜨겁니다. 시작합니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되겠네요. CQ 50. 아, 일단 다 빼놓고 하자. 시간이 좀 걸리겠네. 시연하게.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블라이. 블레드. 반반. 핑크빙. 아키르롬. 대학동. 하풀. 발레온. 킬라. 피에르. 결롬. 플로드퀸. 위대한 플로드퀸 하나. 매그너스. 시그너스. 시그너스. 또. 윌. 루시드. 페미아트. 딜릴라. 듀온결. 엇가당했다. 나만은 없네. 와, 미쳤다. 쓰레기 게임. 하지만 아직 소자에게. 4번. 다음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자, 다음 캐릭터. 나이트로도 우리 머네비게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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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캐릭터. 나이트로도 들어갑니다. 아, 많다. 딱 봐도 많다. 뜨거죠? 여기도 한 두번에서 한두번 정도 할 수 있겠군요. 자, 큰거 봅니다. 사쿰. 휘에르. 킹크빔. 뭐고. 아카이롬. 할레온. 아플. 힐라. 매그너스. 매그너스. 시그너스. 벨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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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블러드 퀸. 투. 윌. 윌. 로시드. 데미안. 데미안. 블런드 퀸. 아니 염켓은 진짜. 세상이 날 억관한다. 1,1 미션 계속 뭔데 왜 안받았는데. 뭐냐? 어어 뭐야. 코인 못 받을 뻔 했잖아. 세상이 날 억관한다. 미쳤다. 네 번째 캐릭터로 들어갔네. 엔젤리 보스트. 머납 들어갔네. 세상이 날 억관하고 있다 지금. 많다 많다 여기 많다. 야자들 가자. 세상이 날 억관하고 있다 지금. 미쳤다. 세상이 날 억관한다. 문체 막아내라. 앗 뜨거지. 뭐고. 오로스 자게 발레오 자쿠 카플라투스 킹크빗 힐러 피에르 루시드가 벌써 나온다고 우리 루시드가 갖고 있어 밤바 벨로 블러드킹 맥그노스 띠그노스 수 윌 데미안 데미안 띠언드킬 띠언드킬 지닐라 지닐라 아 억가당했다 하나 더기밖에 못먹었는데 아 위데미안아 너무 아쉽고 자 회상인은 억가한다 낙가능한다 먼츠의 다섯번째 캐릭터 새드워드거즈 하 뭐야 이거 안팔았잖아 아 왜 이렇게 오늘 정신이 없냐 오늘 저 요새 정신이 없네 탬을 안팔고 있네 여기도 여기도 한두 번 핑크빈 휘대원 핑크빈 하나 태아쿰 화풀 반단 빨래온 휘에르 아카이롬 위대원 아카이롬 하나 블러드퀸 벨롬 매그너스 시그너스 수 윌 페미안 페미안 루시드 시닐라 세상에 나를 억지로 까내고 있다 미쳤다 이 게임 미쳤다 나만 운 없네 아 이제 하나 남은거 아니야? 안 돼 이건 아니야 멋지어 제발 에이 세상에 나를 억지로 까내다 세상에 나를 억지로 까내다 세상에 나를 억지로 까내다 미쳤다 이 게임 나만 운 없네 나만 운 없네 나만 운 없네 칼로스에 소울조각 하나밖에 없네 칼로스에 소울조각 제발 우리 몬치 세상에 억지로 아 위대한 피에르 킬라 플러드퀸 위대한 펠르 미칼리나 맥도 맥도 아 근데 맥도 마근도 시그너스 무우 먼지 억고다 가지마라 제발 나와 나와라 욕 욕 욕 억 억 먼지 아직 4번 흙에 남았다 여기서도 하나 먹어야 된다 먼지야 5% 확률이면 반반 아니야 2번씩 하지 않았어 가자 들어가자 반반 확률 들어가자 들어가자 제발 한우만 여기서 한우만 제발 제발 엇가당했어 세상에 나로 엇가했다 나만 서술할 때마다 왜 이모냥이야 요새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아니 골고루 하나씩 먹었네 아 이거 너무하는구먼 너무 골고루 하나씩 먹었는데 아 이거 얼마나 하나 아 데미안 4억대야 나름 쏠쏠하네 4억이냐는 그래도 4억이야 아 요런 놈 10억짜리 두개 먹었어야 했는데 아 루셋도 비싸다 그래도 한 3억 되네 그래도 하하하 아 인정해긴 하지금더 한 3억 정도 됐네요 3억 정도 피그너스도 요새 1억도 안 하는구나 이거 아 윌은 2억밖에 안 하네 옛날에는 막 30억 40억 200억 이럴때가 있었는데 지닐라 15억 아 먹은거 다 합쳐도 지닐라 하나도 못하네 눈계란하구 아 윌 칸 팔리긴하나 100억에 아 오늘 팔렸네 100억에 아 오늘 팔렸네 100억에 아 너네네 100억 아